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배신 꿈은 종종 불안, 실망, 자아성찰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와 관계의 갈등을 반영하며 꿈속에서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갈등을 직시하고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믿었던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배신당하는 상황은 종종 현실에서 신뢰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친구가 비밀을 폭로하는 꿈은 내면에 쌓인 의심이나 불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관계에서 신뢰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며 관계 개선이나 소통을 촉진할 기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나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꿈은 이 과정에서 자아 성찰과 더불어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와 관련된 배신 꿈은 직장에서 자신의 성과나 능력이 평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만족도와 직장 내 관계의 긴장을 나타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이 처한 업무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나 자기 개발의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나서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표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후 화를 내는 꿈은 억눌린 감정이 해소되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며 감정 정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화를 낸 후 기분이 상쾌해진다면 이는 불안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 꿈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되돌아보거나 꿈 속에서 배신자를 용서하는 상황은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은 심리적 갈등을 다루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특히 배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성숙한 자아로 거듭나는 상황은 내면의 변화를 촉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 꿈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재의 관계나 상황을 재조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 불안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꿈 돈을 빌리게 된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친구의 배신에 주의해야 한다. 개가 도망가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꿈 계획한 일이나 소망사항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든지 기만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가 무대에 흠뻑 쳐져 떨고 있는 꿈 배신당한 후 손실이 발생한다. 개에게 도망치는 꿈 개로부터 도망치는 꿈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개에게 물리는 꿈 개에게 물리는 꿈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꿈 고기를 먹는 꿈은 길몽으로 많이들 풀어냅니다. 고기를 맛있게 먹거나 잘 익힌 고기를 먹는 꿈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릴 것이라는 것으로 해몽이 됩니다. 하지만 잘 익지 않은 고기 특히 냉동고기를 먹는 꿈은 지인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꿈으로 해몽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떠한 고기를 먹었는지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몽이 가능합니다. 돼지고기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고기는 재물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고양이한테 물리는 꿈 고양이한테 물리는 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위관리직에 오를 아이를 낳을 태몽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인에게 배신 또는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양이객에 물린 후에 큰 고통을 느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이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 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꿈 귀인을 만날 징조이나 관제구설이 예상되니 각별히 말조심하고 배신당할 징조이니 거래처를 점검해야 할 일진 구두가 갑자기 달아서 해지는 꿈 애인이나 아내와 싸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군인인 자신이 무기를 잃어버린 꿈 함께 일하는 동업자의 배신이나 진행하는 일에 중단을 하게 될 징조 귀를 다쳐 귓속에서 피가 흐르는 꿈 귀를 다쳐 귓속에서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암시다. 귀에 상처를 입으면 신임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친척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귀에서 피가 나는 꿈 귀는 대체로 좋은 꿈이나 이 경우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실망을 느끼는 꿈 귀의 부상에 관한 꿈 신임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된다. 깊숙한 산 골짜기에서 귀를 잃을 꿈 타인에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를 다하여 손해를 볼 꿈이다. 모든 시험에도 실패하게 된다. 낙타의 뒷발에 채이는 꿈 친한 친구나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패, 사고 등이 생기게 된 날계란이나 오래된 계란을 먹는 꿈 날계란이 깨져 있는데 그것을 먹는 꿈이었다면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오래된 계란을 먹는 꿈도 마찬가지로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사기를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의 귀에 상처를 입힌 꿈 평소에 자신이 신임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될 징조 만을 캐는 꿈 동료들과 마찰이 있거나 배신당할 징조가 있으니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한다.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한이 있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의혹을 상실한다. 말에서 떨어지는 꿈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됨.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거나 염색을 하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재 등 굳은 일이 발생되거나 사기, 배신 또는 타인의 유혹에 의한 피해나 말썽에 부딪히게 된다. 믿었던 친구에게 외면을 당하는 꿈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친한 친구를 잃거나 배신을 당하게 된다. 바닥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꿈 바닥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아랫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다. 밖으로 뛰쳐나간 소를 잡지 못한 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재물의 손실을 가져온다. 발바닥에서 피가 나는 꿈 아랫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될 징조입니다. 뱀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꿈 배신이나 재물의 손실, 피해가 생김 뱀이 내 주위를 빙빙 돌다가 따라오는 꿈 부인이 바람이 나거나 배신을 한다. 여성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면 좋지 않다. 뱀이 온몸을 감고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꿈 사악한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배신하게 된다. 뱀이 집을 나가거나 큰 구렁이가 사라지는 꿈 약속된 일이 어긋나거나 배신당할 징조의 꿈 벼랑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민 꿈 배신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꿈 부울 번민 사나운 개에게 쫓겨 다니는 꿈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이 나빠짐 사철나무에 고든 가지가 뚝 부러지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회복하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악화되거나 불합격, 실패, 사고 등 불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굴러떨어지는 꿈 권위, 명예, 직업, 신분 등이 몰락하거나 어렵게 쌓아놓은 명예가 실추되거나 직장 등을 잃게 된다든지 실패 또는 말썽과 배신 등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실패, 불합격, 사고, 질병, 우한, 불행 등이 있다. 살고나무에서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 흩어지는 꿈 형제 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다. 실패, 배신, 소송, 이합, 집산, 이별, 별거, 의견 충돌, 분가, 타양살이 등이 발생하여 불운이 닥친다. 살인마 보는 꿈 살인마를 보는 꿈은 살인자 또는 살해당하는 인물과 당시 정황에 따라 다소 풀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적 인물 관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신이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으니 너무 자신의 것을 모두 보여주지 말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반대로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후 자신의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인자에게 쫓기는 꿈은 꿈 속에서 살인자가 자신을 쫓아올 때 느낄 수 상대방 얼굴이 늑대로 변하는 꿈 상대가 인면수심으로 마음이 짐승이 되어 흉악하고 웅탕한 짓을 한다. 치안으로부터의 봉변이나 배신을 당한다. 상대방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친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신성한 장소에서 낯뜨거운 봉변을 당한다. 이중성격이다. 설계사가 회의 장소를 빠져나가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잘 되어 가다가 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친한 사람이 등을 도이게 된다. 중단, 실패 구설, 싸움 소송, 배신, 사고 헤어짐 등이 있다. 셰퍼드의 꼬리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꿈 자신의 보디가드를 잃게 된다. 친구와 애인이 떨어져 나간다. 배신을 당한다. 속불에 바치는 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병에 걸리게 됨.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양에 말려들거나 다툼이 있어 고통이 따름. 스카프에 눈물이 얼룩져 있는 꿈 사랑에 울고 웃는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기억만 남긴 채 어디론지 사라진다. 배신, 불쾌, 헤어짐, 불안, 초조, 질병, 사랑의 찌꺼기 등이 있다. 신발을 도둑맞는 꿈 배신 등의 이유로 배우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징적 신발이 달아서 바닥이 터져 있거나 개가 물어붓어 못 신게 된 꿈 신발이 달아서 바닥이 터져 있거나 개가 물어뜯어서 못 신게 된 꿈은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거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할 암시이다. 또는 자식이나 아내에게 우한이 따를 예지 몸이다. 아이들이 잠옷차림으로 나타난 꿈 아이들이 잠옷차림으로 나타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상징한다. 오래 정성들인 사랑이 배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애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정들었던 사람과 갑작스런 이별을 구하거나 그로부터 배신감을 맛볼 일이 생겨 정이 떨어진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곤란한 일을 겪게 되거나 깊이 상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이니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게 좋겠다. 아이에게 가슴을 물리는 꿈 각종 질병 전염병 발진티푸스 두통 열병 싸움 소송 시달림 사고 배신자 도둑 불총객 등을 상징한다. 전염병과 열병에 걸리게 된다. 재물관계로 시비나 소송이 발생한다. 애완용 개에게 물리는 꿈 주변의 손 아래 사람들이나 부하 고용인 등에게 사기 배신 내지 손자을 입게 되는 피해와 뜻밖의 불상산한 알성으로 곤욕을 치우게 된다. 양파나 마늘 등을 캐는 꿈 동료들과 마찰이 있거나 배신당할 징조가 있으니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마리의 지렁이를 본 꿈 가까운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게 됨. 여우가 닭을 물어가는 꿈 뼈가 많은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며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일이 충도에 좌절되는 등 어려운 처지로 생활환경이 더욱 곤란해질 암시입니다. 왕따 당하는 꿈 따돌림을 당하는 꿈은 대체로 심리를 반영하는 꿈이라고 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신을 압박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러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꿈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 자기 집게에게 물리는 꿈 자기 집게에게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보거나 손재수 또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게 된다. 잔딧물이 싱싱한 채소를 갉아 먹는 것을 본 꿈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 외면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게 될 진적 장갑을 잃어버린 꿈 배신이나 거절을 당해 난감해지는 암시 진딧물이 싱싱한 채소를 갉아 먹는 꿈 가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 외면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게 됨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꿈 한 조직체가 명분 없이 갑론을 박으로 해산하게 된다. 분휴, 헤어진 배신 등이 있다. 차가 뒤집히거나 절벽에서 구르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한다. 자신이 믿는 친구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인간 불신의 괴로움을 맛본다.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두위기 등이 따르고 파탄에 이른다.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남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된다. 친구가 여우나 늑대로 변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실하게 믿었던 친구나 애인이 변심하여 억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 개신, 싸움, 구설, 사기, 이용, 소송 등이 있다. 친구나 애인이 여우로 반한 꿈 믿었던 친구나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꿈 파나 마늘을 먹는 꿈 부하재관 또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배신할 징조를 알려주는 꿈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긴다. 하늘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꿈 가정의 앞날에 고난이 예상되는 흉몸이다. 특히 가장이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친구이다. 하늘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가장, 부모님이나 중요한 인물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데 하늘이 괴성을 내며 무너지는 것은 부모님이나 가장의 죽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흉몸이다. 그러나 자신이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어떤 인물의 배신이나 어떤 것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사회적인 이변이나 사고, 존경받는 인물의 죽음을 하얀 개를 본 꿈 행운이 따른다. 검은 개는 친구의 배신을, 집을 지키는 개는 연인과의 분쟁을, 맹인 개는 배우자의 입시름을 암시한다. 해와 달이 겹쳐 보이거나 달과 별이 겹쳐 보이는 꿈 부정이나 사기에 연루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된다. 호랑이가 집안에 들어와 식구들을 해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꿈 호랑이가 집안에 들어와 식구들을 해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험과 배신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큰 손실과 곤란을 겪을 흉초다. 흡담의 일부가 떨어지고 표대만 남은 꿈 사업 일각의 상실, 신경, 배신 등의 일이 발생한다.